실제로 온난화의 역량으로 지난 40년 동안 한반도 봄꽃 개화가 평균 6일, 최대 16일이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4개 수종의 개화 시기를 1968년부터 1975년까지 40년 전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풍년화는 평균 개화일이 2월 23일로 40년 전보다 14일 빨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미선나무는 4월 3일에서 3월 25일로 왕번나무는 4월 15일에서 4월 6일로 평균 개화일이 앞당겨졌습니다. 과거는 월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면 평균 개화 시기도 진달래가 3일, 산수유가 5일가량 빨라지는 특성을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